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스 핫 이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나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Stellar Power Provi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주요한 훌륭한 전력 공급 업체가 누가 됐을까요? 바로 우리나라 사업체가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 라이프 이슈 굿 우리가 LG라고 할 때 LG의 보통 캐치 프레이즈가 라이프 이슈 굿 이렇게 해서 많이 쓰는데 스페이스 라이프 우주의 생활은 좋습니다라는 거죠. LG 캠프 우주의 생활은 좋습니다라는 거죠. 장장 LG 우리나라 회사가 되겠죠. LG 케미컬스니까 LG화학이 되겠죠. 최근에 그 나사의 그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이번 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LG 캠프's newly developed lithium-ion batteries will soon power up NASA's space suits. 자, LG화학에서 새롭게 발명한 리튬 이온 배터리가요. 나사의 그 우주복이 되겠죠. 우주복의 그 파워를 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This is the first South Korean company to breach the aerospace industry. 자, 우리나라 한국의 기업체로서는 거의 최초로 항공우주 사업에 이제 그 계약이 이루어진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LG, a top battery maker, surpassed NASA's previous supplier, a Japanese silver-zinc battery company. 자, 그럼 이전에 나사와 계약했던 회사는 어디였을까요? 자, 세계에서도 최고의 그 전지 메이커, 제조업체로서 유명한 LG는요. 나사가 이전에, 나사의 이전 공급업체인 일본의 한 은아연 체계가 되겠죠. 은아연 배터리 회사를 이제 무찌르고 그들을 앞서서 이제 이번에 계약을 따는 것이죠. LG는요. 이제 테스트를 거쳤겠죠. 나사에서 하는 안전 테스트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아주 최고의 그러한 성적을 냈는데요. 그러므로서 LG화학에서 만드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훨씬 더 나은 이러한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한 것이죠. 안정성이라든지 수명이라든지 그리고 에너지의 밀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주복은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굉장히 그 하나의 모든 기술을 갖다가 넣어야 할 텐데 예를 들면 산소 공급 장비라든지 텔레 커뮤니케이션 그런 툴이라든지 도구라든지 그 다음에 방사능 게이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다 아니라 그런데 이 모든 복잡한 것들이 결국에 이제 이 우주복을 입는 비행사들의 생존을 지켜주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제 LG화학의 관계자가 얘기했는데요. LG화학의 배터리가 말 그대로 정말 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펑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아주 안전한 배터리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효과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나사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또 갖고 있냐면요. 지금 이 체결의 어떤 그 계약의 그 스쿱 범위를 훨씬 더 넓혀서 그냥 스페이스 수치에 들어갈 배터리 뿐만 아니라 LG화학의 이 배터리 제품들을 갖다가 어디에다 설치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냐면요. 또 전기 어떤 차량 그리고 배 그리고 어떻게 여러가지 우주 장비 그리고 군사용 드론에까지 LG화학의 LG화학의 LG에서 만든 배터리를 사용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Their goal is to become the next dollar technology provider. 자, 그들의 목표는 즉 LG캠의 목표가 되겠죠. 정말 차세대 가장 최고의 기술 그러한 공급업체, 항성 기술 공급업체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배터리를 만드는 사업본부, 전지사업본부의 본부장님이신 LG화학의 이용범 사장님은요. We will continue to expand our market so that LG캠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에비에이션과 스페이스 기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시장을 확대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LG화학의 이 배터리가 정말 다양한 항공 우주 장치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마켓을,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정말 최고의 그런 기술이 집약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의 아주 중요한 배터리 공급업체가 됐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OK,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